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게임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오래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서바이벌 게임이 식상하잖아요? 식상할 수가 있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밌게 게임을 하지만 또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뭔가 다른 거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슈팅 스포츠, 꼭 이게 핸드건이 됐든 라이플이 됐든 상관없이 이런 새로운 슈팅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제가 제 유튜브에 IPSC라는 교육을 받고 수업을 받아서 이런 슈팅 매치나 이런 영상들을 조금 올리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개인적으로 메일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다고 해가지고 수십 명씩 보내주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분씩은 꼭 이렇게 메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제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IPSC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벨트라든지 준비물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주무장이 되는 핸드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계셨습니다. 내가 글록을 갖고 있는데 글록을 사용해도 되느냐? 아니면 하이카파를 갖고 있는데 하이카파 써도 되냐? 아니면 베르타 갖고 있다? 아니면 나는 HK45가 좋은데 HK45를 쓰고 싶은데 IPSC 매치나 아니면 IPSC 교육받을 때 그런 총을 써도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IPSC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본 핸드건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KJ웍스의 CZ Shadow 2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교육을 받는 동안 제일 많은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제 동기분들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KJ웍스의 CZ Shadow 2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라든지 이런 비비탄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총에 가까운 반동과 아주 강한 반동이 되겠죠. 그런 느낌의 핸드건, 외관이 실총과 비슷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고정 유저들은 많이 따라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IPSC 인터내셔널에서 실총을 가지고 매치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반동이 많으면 반동 제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타켓을 맞추는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반동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IPSC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바로 CZ사에서 나오는 Shadow 2도 이 핸드건을 가지고 IPSC 매치에 많이 참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이 KJ웍스에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이 CZ Shadow 2를 에어소프트 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들어본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실총과 거의 동일한 생김새, 그리고 비슷한 무게, 그리고 비슷한 작동 방식을 첫 번째로 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CZ Shadow 2를 쓰시는 분들은 왜 쓰느냐? 그겁니다. 내가 몽골이나 필리핀의 라이브 파이어 매치를 갔을 때 실총을 이 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총을 가지고 연습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거 외에 이 총이 솔직히 집탄성이 우수하다든지 작동성이 좋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솔직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실제로 집탄성은 우수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진 않고 준수한 정도의 집탄성을 가지고 있고 작동성 역시 그렇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무난하지만 아무래도 실총의 감성을 느끼고 그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젯트 섀도우2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이 제품이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고장이 날 때 부품 수급이 아주 안 좋습니다. KJ웍스 본사에서 부품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국내에서 부품 수급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섀도우2를 쓰는 슈팅매치용 선수들이나 유저들은 보통 총이 이 섀도우2 한 자루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섀도우를 한 두 자루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바로 이 글록입니다. 바로 이 글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많이 씁니다. 많이 쓰기는 한데 제 IPSC 교육을 받는 동안 주력적으로 사용을 했던 핸드건 바로 VFC 글록 17 젠5 모델 이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노커 벨브가 한번 깨져가지고 부품을 교체를 했어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처음에 이것저것 튜닝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이 총은 완전히 순정으로 다 돌려놓은 상태예요. 이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FC 글록 17도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WE는 솔직히 추천을 안 드려요. 내가 튜닝을 조금 해서 집탄을 잡겠다고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무난하게 사용을 할 때 트러블 없이 집탄이나 작동성을 두루두루 잡을 수 있는 핸드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마루이 글록을 사용을 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마루이 글록 19를 사용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제품은 좋은 제품이에요. 제품인데 제가 실제로 매치해서 한번 총이 트러블이 나서 점수가 뚝 떨어지는 거를 겪고 나서 이 총에 대해서 마음이 좀 멀어져가지고 요즘은 잘 안 쓰고 저 뒤에 걸어두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록을 가지고 슈팅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IPSC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글록을 추천을 드립니다. 메이커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거는 내 손으로 반동이라든지 집탄을 극복을 할 수 있으니까 메이커는 크게 제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저같이 VFC 글록이나 KJ 웍스 글록 또는 마루이 글록을 조금 튜닝을 해서 사용하십니다. 요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많이 쓰는 제품이 뭐냐. 바로 하이카파입니다. 실제로 요 제품은 제가 하이카파 컨벳마스터로 조금 튜닝이 된 제품인데 이 제품은 지금 광학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제가 익스테리어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가지고 주고 배치에 사용하는 총은 아니에요. 아닌데 흔히 말하는 레이스건이라는 거 있죠. 요기 요기 요기에 제가 썸네일을 띄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이카파가 이너바릴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탄이 좋아요. 그리고 하이카파 자체의 마루이 하이카파 라든지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슬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작동성 또한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홍콩이나 러시아의 에어소프트 액션웨어를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액션웨어 매치는 하이카파가 대세라고 합니다. 하이카파를 가지고 튜닝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이카파 정도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제품은 CZ 섀도우 시리즈, 섀도우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섀도우가 뭐 제가 얘기했듯이 2가 됐든 1이 됐든 이건 지금 1입니다. 제가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섀도우 2, 요거는 섀도우 1입니다. 어느 거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두 제품 모두 부품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 쓰는 것들은 바로 이 섀도우 2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섀도우 1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튜닝할 수 있는 옵션들은 섀도우 1, CZ SP-012 제품이 CZ-75 SP-012 튜닝 용품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 두 제품의 선택을 기준은 바로 이 그립인 것 같아요. 섀도우 2는 이 메탈 재질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여기는 고무 그립이 되어 있어요. 섀도우 1은 고무 그립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잡았을 때 내 손에 맞는 제품을 쓰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섀도우 2보다는 섀도우 1이 제 손에 더 맞아서 얘 제품을 먼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섀도우 2도 결국에는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KJWOX의 CZ 섀도우 시리즈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글록도 많이 쓰십니다. 글록 제 주변에 보면 섀도우 비중에 비해서 글록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록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이 조금 손을 튜닝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쓰시는 제품이 바로 이 하이카파류의 제품들을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이카파류. 이 정도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핸드건의 시리즈 종류 정도가 되겠어요. 메이커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그쪽 제조사와 상관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메이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면 W 제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베레타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 제 다음 차수의 분이 이 베레타를 가지고 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레타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더블 액션 방식이고 실촌과 비슷하게 생겨져 있고요. 실제로 IPSC 국제 매체에서 베레타 팀이 있을 정도로 베레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고 있는 이 M9 초창기 시리즈는 이 그립이 뚱뚱하기 때문에 손이 웬만큼 큰 사람이 아니면 이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을 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탄창 릴리즈 버튼이 이게 누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손이 이 타사 예를 들어서 이제 쉐도우에 비해서 쉐도우에 비해서 탄창 릴리즈 버튼이 여기 있죠. 이거는 쓰다가 바로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 많이 이래 들어있어. 쉐도우 2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릴리즈 버튼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누르고 빼고 탄창 빼고 하는 이런 작동성이 용이합니다. 단 이 베레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 베레타 중에서 이번에 신형 나온 M9 A3 모델 해가지고 이게 좀 일직선으로 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자루 사고 싶은데 아직은 검증이 안 돼서 사지는 못하는데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그립감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집탄 튜닝을 했는데도 그렇게 집탄이 좋지도 않고 사이트에 이런 시인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광섬유를 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많은 분들이 HK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뭐 USP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매치나 아니면 교역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HK4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방아쇠 울에 이 탄창 리리즈 버튼이 있어요. 근데 IPSC 슈팅 매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트리거에 손이 들어가면 안 돼요. 트리거 세이프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격발할 때 손을 넣게 돼요. 근데 탄창을 뺄 때 이 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 동작 자체가 이 밑을 누르지만 이 동작 자체가 트리거에 손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드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섀도우나 이런 글록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막 총 쏘다가 탄창 리로드를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리로드. 리로드 하기가 편합니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쏘다가 리로드. 리로드. 이게 편해요. 마찬가지로 글록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래 쏩니다. 이렇게 쏘다가 빵빵빵빵빵. 리로드. 여기 버튼 있죠. 리로드. 예. 리로드 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레타를 사용할 때 리로드 속도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실력을 가진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핸드건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글록이 빠르든지 섀도우가 빠릅니다. 베레타 뭐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아마추어인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는 유저들은 그런 수고까지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베레타에 고집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HK45 시리즈나 USB도 마찬가지예요. 탄창 릴리저라든지 이렇게 사이트 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튜닝 옵션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실제로 사용비 가성비라고 하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사용했을 때 이런 뭐 좀 이점이 많다 보니까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진짜 취미로 하고 뭐 성적이나 아니면 내가 빨리 총 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타켓팅을 하고 하는 매치 자체의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내가 핸드건을 USB를 쓰나 데저트 이글을 쓰나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데저트 이글 같은 경우는 홀스터가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비유를 한 거고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해가지고 많은 선배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이 바로 쉐도우 2나 SP1 또는 글록 여기서 한 번 더 나간다고 하면 바로 하이카파 시리즈까지 나가는데 이 정도 선에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IPSC 교육을 받는다든지 내가 슈팅 이런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중복투자 없이 한 번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아재TV만의 생각인데 저는 글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글록을 씁니다만 처음 입문한다고 하면 저는 CZ 섀도우 2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CZ 섀도우 2를 추천을 드리느냐 일단 이거를 사면 다른 총에 눈이 돌아가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쓰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만약에 라이브 파이어 사람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실총을 쏘러 갔을 때 이질감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총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어사이트가 좌우 조절은 안되지만 상하 조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건 같은 경우는 내가 가늠새 가늠자로 타켓팅을 했을 때 이것보다 밑에 맞죠. 밑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장난감 총이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을 조금 더 올리게 되면 내가 하는 타켓의 점수를 가늠새 가늠자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록이나 하이카판은 정해진 대로 쏴야 돼요.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호흡업을 좀 많이 건다든지 그걸로 탄을 띄워서 격발을 시킵니다. 근데 얘는 맞출 수가 있어요. 리어사이트가 들립니다. 이 나사를 여기 부분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올리면 들립니다. 들려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섀도우2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섀도우2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그 IPSC의 유명한 어 부산 멤버는 전상민 슈터 전상민 슈터님이 이 섀도우2만 쓰는데 쓰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다른 총 안 써요. 그 친구는 다른 총을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섀도우2가 실제로 집탄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지는 것까지 내 몸에 맞게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초보가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저기를 켜놨을 때 아 좌탄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하니까 여기 맞추면 좌탄이 난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꺾어서 쏜다든지 이런 연습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중조총 쓰는 것보다 한 가지 총을 가지고 한 의무를 판다라고 하면 그만큼 격발하는 속도라든지 탄찬 릴리즈 속도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슈팅 스포츠에서 정말 액션웨어 부문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요즘 보면 이렇게 슈팅 대회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 많이 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참가해서 내 실력을 뽐내고 싶다라고 하면 섀도우2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꼭 섀도우2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총에 오디린을 해서 연습을 하면 본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재TV가 IPSC를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후배분들께 어떤 총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런 간단한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